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분상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문화도시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무엇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팀 김미라 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여가문화연구소 김현기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 대표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타임즈 문화부 부국장이신 연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시고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고 와서 토론을 논의해 보시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 문화도시 10곳 중 심사를 거쳐 청주를 비롯해 7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청주는 직질한 기록유산, 내년말 건립될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 등과 시민의 일상기록 가치를 연결해 기록산업 육성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는 문화도시로서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국비를 비롯해 모두 200억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예산은 청년 인재양성, 구슬체록, 도시이야기 여행 등 일상기록 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시재생 거점 지역 시민기록관 건립에 쓰이게 됩니다. 청주의 문화도시 지정포에서 지난해 연말 뉴스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떤 소감이랄까요? 분위기를 일단 좀 키워드로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용기 소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노적성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방울의 물이 큰 바다를 이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문화도시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단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시민들의 힘이 모아졌고요. 또 그동안 우리 청주에서 20년간 직지를 통한 문화운동들의 결실들이 모여져서 문화도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한 중요한 결과물이다라고 표현하실 것 같습니다. 김미래 팀장님 바로 좀 받아주시죠. 네, 저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제일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1년 동안 천당 지옥으로 오가면서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희열을 느끼면서 종착지에 그래도 안착을 했다는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쭉 그냥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권 대표님. 네, 앞에서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죄송하게도 이제 출발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많은 고민들, 노력들 해오셨는데 사실 법정 문화도시가 된다는 거는 곧 문화도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선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오늘 함께 다뤄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기자님. 네, 저는 문화의 일상화가 시작됐다라고 봤는데요. 문화가 특별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 바로 문화도시의 이번 의미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큰 기대감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자세. 그래서 문화의 일상화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잔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도시 지정됐다는 걸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일단 문화도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권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문화도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래 쓰여왔던 도시죠. 어느 도시건 간에 교육도시, 문화도시에서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청주시가 지정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시민들이 합의해서 미래를 고민하고 그 미래의 고민에 대안으로 문화도시를 끄집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한마디로 내용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사업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문화도시를 정부가 지정하게 돼 있고요. 지정이 되면 5년간 약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돼서 시민들 중심의 일상문화들, 또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특화문화 브랜드 조성과 같은 사업들로 펼쳐지게 되는 사업을 통칭해서 문화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00억 원 말씀하셨는데 청주만 지금 지정된 건 아니죠? 전국에 몇 개 도시 정도가 이번에 지정이 됐을까요? 네, 올해 지정된 도시는 7개 도시들이 지정이 됐고요. 경기도 부천시, 강원 원주시, 저희 충북 청주시, 그다음에 경북의 포항시,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충남 천하시까지 7개 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언뜻 들을 때는 전국적으로 안배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어쨌든 그중에서도 청주시가 선정된 이유, 지정된 이유는 어떻게 있다고 보시나요? 관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상향식 사업 진행이 좀 큰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청년기획자라든지 활동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했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컸고요. 그리고 또 청주가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바로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와도 매칭 비율을 15%라는 숫자를 명시한 것도 충청북도가 처음이었고요. 청주시가. 일단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사업 계획이 좀 추진됐고 또 그걸 뒷받침한 행정력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주가 그래도 지정된 이유, 다른 분들은 어디 있다고 굵직하게 보시는지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했던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 주도형,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문화 10만인 클럽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청주의 문화 아이콘 혹은 문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직지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문화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로 문화도시의 비전을 설계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타 경쟁도시들에 비해서 주목받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도시가 된다는 게 시민들, 우리들에게서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우선 법정도시로 첫 번째 선택이 됐다는 게 굉장히 청주로서는 자부심이 크고요. 또 하나는 문화가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데는 기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문화가 발현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속성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고 또 모든 시민들이 좀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향유의 기회를 좀 국가에서 좀 보장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문화도시 선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 나라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건데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얼마 동안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이제 5년 동안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인데요. 청주는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186억 원의 사업계획을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규모도 94억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국비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다양한 컨설팅과 문화도시 간의 교류에 대한 지원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거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5년 동안 많이 달라진 것보다는 그 안에 기반을 좀 탄탄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비전 안에 저희들이 3대 핵심 목표와 9대 전략, 12대 과제를 큰 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시민의 문화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이제 그 기반으로 시작해서 청주가 이제 노젠 도시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거를 좀 타피할 수 있는. 노젠 도시라고 하면 이제 재미없는 도시다. 네. 이제 좀 활발하고 재미있는 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어 갈 건데요. 이제 문화시마니클럽이 저희들이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또 쌍방향 시민들이 향유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도시로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청년 인재라든지 문화기획자들, 활동가들이 청주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문화력을 키워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록으로서 청주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다양한 뭐 기억, 자원, 기록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동네 기록관을 이제 중심으로 추후에는 시민 기록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청주하면 기록문화라는 인식이 좀 확고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문화경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청주에서 문화로 좀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력을 높일 건데요. 이제 저희가 4차 산업시대 원천자료인 기록이라는 빅테이터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화플랫폼 시 구축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자, 예술가, 청년 인재들이 청주에서 정주할 수 있는 문화공간 지원이라든지 창작, 유통 지원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서. 이제 청주가 뭔가 문화로 더 꼽힐 수 있는 5년 동안의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총 200억이니까 이게 적다면 적지 않을 수 있겠고요. 또 예산이라는 게 쓰다 보면 흐지부지 정말 하다 보면 뭐에 집중되지 않고 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실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청주가 그동안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녹색 수도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도시 정체성들이 명확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화 도시를 통해서 기록 문화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 도시 중에서도 기록 문화로 특화돼서 이것이 결국 창의 도시로 나간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기록 문화와 문화 예술들이 어떻게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의 방향성을 제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세계 핵심 키워드인 시민, 기록 창의 이런 것들을 추구로 해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과거의 유산과 현대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더 좋은 문화적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결국 기록은 활용의 그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런 것을 관통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데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지를 가지고 계속 기록문화로 계속 왔던 우리 청주시였기 때문에. 기록문화 도시를 어떻게 구현해낼지를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또다시 받았다는 것은. 기록에 일단 방점을 두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들일 경우는 시민들이 또 다른 사업의 반복이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과 또 의견의 통로도 사실 다양하게 열어놔야 됩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약간의 우려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문화가 직지는 과거의 유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기록이라는 것은 일상의 기록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상의 기록들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고. 그런 일상의 소소한 가치들이 모이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거의 기록이라는 것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기록으로 넘어가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다양한 기록들을 만들어서 나와 도시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청주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문화 도시라는 것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새로운 세대의 창의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맥락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청주에서 한 4년 전인가 했수록.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워크숍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질문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도시가 문화도시 같아요? 라는 질문.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혹은 청주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한 것이 미래의 청주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과 뭘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단순히 2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도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게 도시라고 본다면. 그 출발 지정은 시민들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고요. 그게 보편적 문화도시의 상이라면 그렇게 해서 모여진 청주의 모습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이게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안배가 좀 잘 되고 전략적으로 구사됐을 때 5년간의 문화도시 사업은 성공할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200억은 시드머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사업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으로 풀어내다 보면 커다랗게 오히려 지금 생각이나 기대치만큼 큰 변화들을 지역에서 오히려 못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잡아가는 시드머니고 이 시드머니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새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문화도시 사업이 3년간의 특화 조성 사업과 1년간의 A, B 사업 4년간의 노력으로 문화도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큰 변화들은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를 담당하는 재단이나 시의 문화적 행정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소통과 공감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신뢰라는 자원들이 형성이 됐을 때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청주가 문화도시가 선정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신뢰자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약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4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추격된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문화, 행정과 공공과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응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0억이면 사실 굉장히 180억, 굉장히 많은 돈,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은 많은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 단체들이 또 과도한 기대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욕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해서 차근차근 함께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도 이루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좀 줄여주는 방향의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성과보고회 때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시민의 방점을 두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시민 위주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좀 보완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었어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을 들을 때 시민의 어떤 문화도시를 창조해 나갈 때 시민의 방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방점을 찍고서 다양한 계층이 지금 의견을 듣는. 그리고 이 의견이 집중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는 구체성을 지금 띄웠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와 기대감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센터로 공식 출범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는데 처음 재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관주도에서 또 이렇게 사업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작년 예비 사업부터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연주민 부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술가들이 좀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또 원하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술가들, 청년들, 시민들 다양하게 모든 그런 분들이 청주 시민이라는 대전제하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 사업을 다 같은 주체의 입장으로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스터디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 문화도시로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총주까지 7곳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하고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분명히 어떤 노력들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직지 사업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지 고리아라든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주사센터라든지 직지상, 고인세박물관. 이걸 넘어서 국가기록원과 같은 다양한 기록문화의 주체들과도 상호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역량들을 문화도시의 200억뿐만이 아니라 기록문화기능력을 연결을 해서 다양한 측면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이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형성된다면 우리 청주는 아마 다른 문화도시와는 확실하게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지금 지정받은 게 기록이잖아요. 기록을 확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기록을 어떻게 확산할 건가. 지금 사실 기록은 저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옛 선조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듯이 그분들의 삶과 문화를 알듯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후대에 우리의 삶과 문화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청주시가 이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우리도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창의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중화시키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같이 힘을 모아주는데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두 분은 지금 저희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일단 선입이 되기 때문에 기록 쪽에 방점을 두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권 대표님도 좀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일단 그렇게 선정이 됐으니 그 부분에 고민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문화도시가 타도시들보다 더 잘 안착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투명한 공개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정의 공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청주가 문화도시가 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많은 인구가 밀집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끊임없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포, 아프터, 어떤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상들을 공유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업이나 프로그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정된 그 사업의 내용들을 시민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게 할 것인가 이걸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들을 문화도시의 당사자로 함께 성장시키는 일 이것을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반드시 좀 잡아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역량들이 지역 내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곧 시민의 문화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토대가 된 청주라고 하는 도시의 도시 창조력 이것이 청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또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참여의 동력이 되게 만들어내는 일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방식들을 지금 선택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전문가라든가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리더분들이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대로 가십시다라고 해서 함께 가자라고 끌고 가는 방식이었다면 조금 더딜지 몰라도 시민들의 의견들이 올라와서 그 방향에 전문가들이 보탬을 주는 방식들로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으나 저는 5년 동안에 그것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도시의 토대는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지는 지역에서 수용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자원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지라는 직지를 두고 있는 고인세 박물관이 지금 운영된 지도 30년이 다 돼가고요. 또 하나는 세계기록유산센터가 내년에 지어진 거죠. 그러면 문화도시와 기록유산센터 직지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방점을 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록에 필요한 도구들을 1차적으로 본다면 2차적으로 생산했던 책들 그리고 3차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이 기록들이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 지역에서 보여준다면 충분한 경쟁력과 차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주로 말씀 많이 들으신 분이신데요. 사실 과거의 직지로 표현되는 그런 기록유산을 가지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쌓여지는 어떤 이어 나가지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만 알아서는 이게 전혀 소용이 없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이 척하면 알아듣는 그런 조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록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정말 청주가 기록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문화도시 사업에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담으면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하면서 뭔가 이제까지 했던 사업과는 좀 차별화를 두는 것도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 다른 차별화 정책이라고 좀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이 단발성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저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생활 SOC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구축되어 있던 그런 하드웨어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청주를 좀 생기있고 활동적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재민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청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도 있고 또 공공지자체는 또 최초로 청주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에 대한 공공, 민간, 국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트라이앵글을 조금 더 잘 살려서 시민들이 안에서는 일상기록으로 되게 활발하고 재미있고 신나하면서 또 외부로는 외지인들이 청주하면 뭔가 또 공공과 행정과 국제가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도시로 좀 안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좀 다양하게 하고 확실한 전략으로 저희가 차별화 전략을 좀 세우면 사업하는데 뭔가가 또 핵심이 잡힐 것 같습니다. 기록을 이제 책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걸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기록이 책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삶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자기 삶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기록 문화를 전통적인 그런 매체에서 이제는 다양한 문화로 넘어가고 소재도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요즘 유행하는 유튜버 이런 거였다면 청주는 최소한도 모든 시민들이 시튜버 역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모습들과 나의 삶을 기록해서 역량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모으는 어떤 빅데이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되는 것들이 아마 하도시와는 좀 확연하게 다르면서도 저희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전략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 대표님 네, 기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사실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우리가 항상 보면 결과물로서 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왠지 기록 문화 창의 도시가 되게 되면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일기를 써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강압들이 생기는데 기록의 문화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재해석하는 어떤 인문적 접근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셨던 그 생각을 시민과 빨리 공유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소장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 그 질정을 강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록의 문화적 의미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다양한 매체, 시대에 맞는 매체로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이 문화적 행위로서 도시에 일상적으로 펼쳐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여가 시간의 문화적 활용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우리 기록문화 도시에서 다룰 만한 영역이고요. 그런 어떤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행위들이 곧 기록에 전제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록문화 혹은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고 했을 때 청주 시민들께서 어떤 결과물로서의 기록에만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아주 재미난 예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록으로 재미있게 올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특별히 그것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찍었던 사진이 좋은 거다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플랫폼으로 모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만 장의 사진들이 모였다고 친다면 청주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지역은 어디냐. 이런 걸 토대로 관광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일상의 기록 행위들이 사업과 문화라는 행위를 통해서 창의적 경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들을 함께 시민들과 행하는 과정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가치들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도시 청주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다 다시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먼저 하시죠. 윤기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창구를 다양화해야 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통을 위한 것이겠죠. 전에 문화재주창 씨를 만들기 이전에 이곳을 무엇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한 거의 1년 반 동안 시민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었어요. 그때 나왔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의 문화재주창 씨가 됐는데 사실 시민토론회를 많이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도 문화도시에 맞게끔 지금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또 이것이 그냥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 시민들도 만나보고 전문가들도 만나봐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문화도시를 무엇을 가져갈 거냐를 좀 정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 아까 우리 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는 동감은 하는데요. 문화도시는 결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창조라는 개념으로 행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과정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금 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구체적인 문화도시를 만드는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지금 민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이라는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들을 모아서 시민과 예술인, 기획자들이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설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에 대한 창조적인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창조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 중심에 들어있는 과정에 대한 설계들, 창의적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런 의사결정 구조들을 어떻게 좀 민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다 듣겠습니다. 권 대표님.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과정들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결정 권한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이 문화도시의 비전을 세우거나 사업들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민과의 만남, 접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서는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맨날 물어봤는데 똑같은 이야기와 자기 관점에서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 이게 도시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들이 너무 부족하다. 혹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과 뭐가 다르냐,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일부에서 하고 계신데 저는 재단의 역할 혹은 문화도시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좋은 경험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의사의 자기 결정된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자신이 살아온 토대 안에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폭, 선택지를 넓혀주는 일들이 우선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많은 문화도시들 중에 아주 좀 특별히 눈에 띄는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라운드 테이블과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는 일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내가 몰랐던 이런 영역도 문화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경험치가 넓어진 다음에 결정의 권한이 넘어왔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대안적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설계들이 아까 말씀하신 촘촘한 설계, 전략적인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다른 문화도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행정력이 뒷받침되되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사업은 본 사업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고 지속성을 답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사업의 연계와 그리고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 부서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생활SOC 사업도 있고 또 문화재주창시 기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연계돼서 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협력 구조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사업 주체들, 리더들, 참여자들이 이런 의견을 같이 함께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또 뭔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문화도시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든지 예전에 무산영상문화도시 저희도 사실 처음 듣습니다. 그만큼 자치 잘못하면 이게 그들만의 잔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하드웨어 중심적으로만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좀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청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대한 시설들을 짓는 게 어떻게 하는지 중하죠. 그런데 문화도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투입된 예산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과 밀착된 하드웨어도 필요하죠. 또 기존의 어떤 일반 일상화된 장소들을 문화의 장소로 리모델링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권도서관이라든지 마을에는 여러 가지 마을회관들을 문화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화의 생활화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생활의 문화화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문화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들이 결국 문화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측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작은 하드웨어들과 그다음에 나의 일상을 문화화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에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시키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타 자체 단체의 오류들을 극복하고 진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왜 자꾸 하드웨어에 신경을 쓰냐면 딱 보여주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문화시설이 하나 생김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변명합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주장시가 생겼고 동부창고가 생겼고 그 외에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지역은 하드웨어를 없는 상황에서 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가 잘못됐다 소프트웨어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문화가 누적돼야 되는 건데 기존의 문화가 누적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누적도 없이 문화가 발현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주는 누적된 문화를 5년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지자체의 유혹에서 조금은 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 같아요. 통해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청주는 문화재창시, 동부창구, 그리고 각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작은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화도시 사업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만한 거지만 저는 문화도시 사업이 5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지금부터 하면서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다른 문화도시 사업하고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저희들이 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년 동안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풍부해서 다양한 사업들과 그리고 많은 공간들도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어마어마한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끊기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고 이걸 5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문화도시의 청주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속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타산지사업으로 삼아서 고민해 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서의 법정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사업은 사실은 말씀 주셨던 기존의 문화도시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과 20년 동안 5.3조 원이 투여된다거나 1,800억, 1,600억이 투여되고 특화된 장려 중심의 사업들을 단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쏠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애초에 추구하려고 했었던 도시가치로서의 문화에 접근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조금은 저는 안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다. 이 사업비를 하드웨어에 전용할 수 없게끔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매년 평가들을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속할 수 없는 구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아마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차원에서는 사실 이 200억이라는 5년간 200억이면 최근에 지어지는 추세로 봤을 때 공연장 하나 지을 예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드웨어에 취중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애초부터 있었던 게 있고요. 반면에 그럼 하드웨어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역에 필요가 생기고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드는 그 과정, 과거의 하드웨어를 어떤 정책 위반자들이 먼저 설계를 하고 만들고 거기에 수요를 발생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우리 200억이라고 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갖고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운영 원리, 운영 방식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대안으로 하드웨어가 만드는 방식들로 좀 변화시켜가는 그 계기가 이번 사업에 마련되면 앞에 있었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사례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김민혜 팀장님이 청주문화재단에서 모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또 진행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청주문화재단이 또 여러 가지 얘기, 지적사항들도 좀 있었어요. 재단이 직접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너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희가 시민들과의 공유, 민주적인 어떤 그런 결정체, 시민들의 참여, 관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지적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주가 3, 4년 동안 청주시에 위탁 형식이나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량이 많이 증폭이 됐고 그러므로 청주문화재단의 사업이 쏠림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직의 문화도시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그런 우유탁이나 보조금 형식의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는 문화도시 시민회의라든지 아니면 시민 자율 예산자라든지 시민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왔던 이런 사업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화도시 센터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지 사업 진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덧붙지 씨의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피로도도 높았고 또 지역에서는 이벤트 사냐 이런 비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화도시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신생센터 팀에서 좀 맞는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원은 하되 시민들이 지원비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창의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0부터 10으로 보고 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민주성, 개방성을 점수를 매긴다면 문화특화조업 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주로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이에요. 1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가면서 이 팀, 그 안에 구성원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6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향상된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이게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있는 분들의 선량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 강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내느냐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명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6을 넘어서서 최소한 8 정도까지 개방성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보셨고 좀 더 성장하신 기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점수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거버넌스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었는데요. 권 대표님은 이 부분 첨언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주문화재단이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정 부분은 또 재단의 실무자들 입장에서 가까이 들여다본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한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80만이 넘는 이 거대한 규모의 도시에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할 만큼 참여가 현실화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적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조금 더 넓혀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럴 때 저는 이 다층화된 구조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억이 됐던 연간 40억 규모의 사업을 구성을 할 때에도 재단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내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십들. 그게 이제 거버넌스의 아주 기초적인 게 될 텐데요. 다양한 워킹그룹들을 발굴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양해가고 그들이 또한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서 시민의 의견을 워킹그룹이 받아들이는 층위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재단 주도의 방식 혹은 형식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 대표님 말씀 드린 김에 문화 컨설팅 전문가로 저희가 또 모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청주시가 성공적인 문화도시로 안착하기 위해서 재현하실 것, 도움 말씀 주실 게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문화부의 예비 문화도시들의 컨설팅을 담당을 하면서 한 1년여 지내오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의지의 문제와 행정의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비전과 사업 설계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동의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무산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겪은 거죠. 우리가 또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니 시민들이 자꾸 제동을 걸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시민의 동의와 참여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 그런 면에서 청주는 이미 한 두 걸음 정도 내디뎌 놓은 것 아닌가. 문화 10만인 클럽을 단순히 정보 소통의 장을 넘어서서 말씀 주신 대로 쌍방향 채널과 그들에게 권한과 역할들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를 좀 구체화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200억 사업 갖고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문화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200 몇 십 개의 도시를 다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복지, 교통, 환경 여러 분야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사업들과 지역의 의제들이 문화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서의 200억 투입과 그 토대들을 만드는 행정의 의지. 이 양축이 시민과 행정의 의지 그리고 전문가나 재단 워킹그룹들의 실행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5년 뒤에 청주가 우리는 문화도시가 되었다. 혹은 문화도시로 갈 토대가 되었다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청주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세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유럽은 광장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럼 청주는 무엇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화도시로 가는 길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는 청주라는 말처럼 우리 청주가 문화도시로서 함께 웃는 청주가 되길 바라는 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소장님. 문화도시는 저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내 삶의 어떤 걸 바꾸는 노력들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빠르게 가려다 보니까 행정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하나씩 성공을 쌓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 아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청주 시민분들이 어떤 문화도시를 계기로 어떤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될지 기대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또 행정이나 전문가들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하 팀장님 오늘 숙제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권 대표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5년 플러스 알파라는 끝이 없는 기관과 그리고 시민 주도의 방식 그리고 또 청주의 정책성을 차지하는 데는 이런 많은 부담감을 일단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문화도시에 모든 같이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신나게 청주답게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청주 시민들이 큰 힘을 주셔야 되고 또 참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많은 격려와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대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를 향한 청주의 계획 향후 50년, 100년 뒤에 청주의 미래를 저하할 아주 중요한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문화도시를 다 함께 기대하면서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